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 디자인 등 다양한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오로지 스튜디오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영상편집 강의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필요한 것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편집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좀 찍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사진으로 편집도 가능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의 매장이나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상품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라도 아주 짤막하게 30초든 1분도 괜찮고 영상을 찍고 오시면 실습하시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우선은 그렇다면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플레이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처음에 오픈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화면 비율을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냐면은 16대 9, 9대 16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기 때문에 세워서 쓰는 것보다 눕혀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런 다양한 영상들과 앨범들 폴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폴더가 바로 그 카메라 폴더인데요 그 카메라 어플에서 찍은 영상들이 다 저장되는 폴더가 바로 이 카메라 폴더입니다 카메라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가져올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다 하셨다면은 X버튼을 위해서 눌러주시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영상이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때 키네마스터에 있는 이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버튼에 미디어, 레이어, 녹음, 오디오 라고 하는 메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그라미 버튼이 있죠 하지만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보시면은 우선 영상이 노란색 테두리로 둘러싸여진다는 것과 오른쪽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있잖아요 선택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취소하는 방법은 그냥 키네마스터 안에 있는 빈 곳을 아무데나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부분을 확실히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재생헤드를 옮겨주시면 되는데 다위로 이 재생헤드가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싹둑 자를 수 있는 컷 도구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뉴를 불러오는 방법은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 됐었죠 자 동영상을 선택하는 순간 오른쪽에 가위도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가위도구를 눌러서 자 가위도구를 누르게 되면 네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크게 맨 위에 있는 것은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영상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오른쪽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게 싹둑 잘라주는 건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에 있는 아 죄송해요 왼쪽에 있는 영상을 지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경우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왼쪽을 지워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3번이기 때문에 3번 메뉴를 눌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 영상이 아까는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잘려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쫙 벌려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서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잠깐 응용해서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싶다면은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두시고 가위질을 한번 그리고 우리가 살리고 싶은 부분 또 가서 가위질을 한번 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금방 키네마스터로 우리가 혹시라도 중간에 말을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못생기게 나왔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영상 촬영이 됐거나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죠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막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강박관념이고요 다 넣을 필요 없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만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넣게 되면 너무 고생하니까 짧게 짧게 필요한 내용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막을 넣으려면요 지금 이 키네마스터 영상이 선택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동그라미 버튼에 있는 레이어 버튼 있죠 이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이 텍스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요 우리가 입력을 하고 싶은 부분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을 만들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자막이 아래에 보시면은 아까는 못 보던 노란색 막대기가 생긴 걸 확인 가능하시죠 이 부분이 바로 자막인데요 이때 이 노란색의 위치 또한 우리가 어디다가 자막을 줄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또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막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지속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막을 우리가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살짝 휘어져 있는 화살표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직선으로 되어있는 이 화살표를 만지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은 크기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살짝 휘어있는 화살표를 만지시면은 그 자막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자막의 C 부분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면은 자막이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 빨간색 선은 얘기가 가운데다 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겁니다 자막을 옮기시려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아래에 있는 이 동영상이나 자막을 옮기시려면 지금 현재처럼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막을 꾹 눌러보세요 그럼 살짝 핸드폰이 반응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추가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있지 않았을 때 오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운을 안 받았을 텐데 저는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 있는 미디어 에셋 받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집 버튼을 클릭하셔서 또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다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놓고 X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다운 받은 Let's picnic 이라고 하는 음악이 여기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잠깐 조용히 소리 끌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음악이 추가됩니다 지금 오디오를 다 가져왔으니까 X버튼을 누를게요 X버튼을 눌러서 다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음악을 꾹 눌러서 앞으로 쭉 가져오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넣어주시면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이 너무 커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좀 키우고 음악소리는 좀 줄이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목소리를 키우려면 제 목소리가 나온 그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피커버튼 눌러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음악도 선택하셔서 스피커버튼 눌러서 좀 줄여주시면 오로지 스튜디오는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키네마스에서 작업이 다 끝났는데 영상 길이와 자막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되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부끄럽지 않고 되게 간편하게 영상 만들 수 있죠 자 이 부분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막 넣고 음악 넣고 그리고 영상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하는 거 많이 연습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 내보내기 전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멸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켜주시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인데요 멸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아주 편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유튜브나 영상 맨 처음에 나올 때 막 소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상들 다 바꿀 수는 색깔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사진이나 글자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플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채널 위에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장면 안에서 교체할 수 있는 숫자 번호 1번 2번 1번하고 2번이 있죠 1번하고 2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1번을 한번 교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벌써 끝났어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비디오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저희 핸드폰에 바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키네마스트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영상 아까 만든 영상 있죠 그걸 이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자 영상을 가져올 때는 위에 있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 이 동그라미 버튼에서 위에 있는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드는 영상 있죠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앞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유튜브 영상을 그럴싸하게 하나 만들었죠 이제 이 영상 전체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상 화질로 찍었는지 잘 기억하셨으면은 그 화질에 맞춰서 오른쪽 프레임 레이트는 거의 무조건 3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유료 버전을 설치하라는 그 의미인데요 건너뛰기 하셔도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한편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아주 간편하게 만드셔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업 그리고 다양한 뭐 사업이나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어떤 것든지 간에 브랜딩 하기가 되게 간편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로지 스튜디오와 유튜브 오로지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